새로운 사람 어? 새로운 사람이다 서봐 딱 서봐 왜요? 한 명 잡았다 끝에 이 아무치라 끝에 이 아무치라 야, 야가치 아니야? 야, 야가치잖아 끝에는 요를 붙이도록 죽어서 다시 찾아라 죽어서 다시 찾아라 너가 행동대장해라 너가 행동대장해라 어? 너 좋네 잘한다 동원아 동원아 너 행동대장해라 야, 너 너다 너 나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행동대장 나한테 많다 넌 먹지마 고맙다 고맙다 전 행동대장 고맙다 전 행동대장 너의 원피스가 있는 곳으로 출발 가보자 우리 무섭게 생기지만은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템들도 되찾아주는 겁나 착한 사람들 은근 준내 착하다고 오 오 잠깐 정지 너 꽤 부자 같은데 오 이거 너꺼 맞아? 무지개송어 뭐야? 손도끼랑 네 야, 행동대장 어딨어? 난 싫어요 도끼 압수할게 행동대장 여기 도끼 끼고 더 위협하도록 이 나무처럼 도룡하기 싫으면 나무처럼 도룡하기 싫으면 하하하하 야 도룡이란 말 어디서 배웠어? 하하하하 행동대장 완벽히 적응한 것 봐라 하하하하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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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스톱 어디가 야 잠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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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여기로 들어갔다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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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견이 그렇지 당장 나와라 하하하하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그렇지 만났는데 스톱 버리는데 어? 채팅 보인다 내가 키웠어 여기서 통화하나? 그치 지영아 그치 지영아?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하하하하 어서오고 나 강동원 행동대장 왔다 인사하도록 행동대장 왔다 하하하하 위암감 1도 없어 그냥 단체형이 고블린이 말하는 것 같아 하하하하 무시하네 하하하하 야 동원아 무시당할만해 근데 너는 아직 들어 볼게 우리 갱스터 이제 하지 말고 봉사단 할까? 봉.. 봉사단 어때? 좋지 하하하하 참여하자 이번에는 하하하하 참여하자 이번에 지형우산 복지단 지형우산 복지단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다 우리 갱짓한거 참여해야 돼 하하하하 비록 죽인거는 호모에렉투스 밖에 없지만은 참여해야 돼 우리의 목적은 이름을 알리는 거야 남들한테 착한 놈으로 인식되든 나쁜 놈으로 인식되든 이름을 알려야돼 몇 명이야 여섯 명 갱단 다시 시작이다 하하하하 갱단 다시 하하하하 다시 시작이야 갱단 자 우리 갱단 이름은 필견이와 친구들 갱단이다 왜 우린 지금부터 싫어 갱스터 할거다 싫어 필견이가 누군데 싫다고 이름 바꿔 지수와 아이들 로맨 지수와 아이들 지수 넣어줘 이름에 하하하하 지수 왜 지수를 넣어줘 불만있나 하하하하 안돼 지수 안돼 필견이가 뭔데 필견이와 아이들 해야돼 우리 유전문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필견이가 우리 오야봉이니까 필견이 싫어 오야봉이 뭔데 오야봉이 뭔데 대빵 대빵 너 대빵이야 그렇게 됐다 맞짱떠서 익으면 내가 대빵임 음 맞아맞아 맞아맞아 바위바위보로 정하자 안돼 맞짱떠 맞짱떠야돼 그거 알아? 나 바지사장이야 어쩌라고 나 대빵 아니면 아내 판독이다 하하하하 오 대빵 하고신나 본데 강하다 어떠냐 보스 자리를 첨보는 애한테 준다고? 너가 대장해라 하하하하 보스 이게 끝났어? 얘들아 보급하자 금일 안고는 문어의 재갈 다버의 뽀삐 재갈 뽀삐? 재.. 재갈 뽀삐? 재갈 뽀삐? 재갈 뽀삐 뽀삐 재갈 뽀삐 재갈 뽀삐 크흫 이상입니다 재갈 뽀삐 재갈 뽀삐 하하하하 오케이 재갈 뽀삐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소리야 재갈 뽀삐가 근데 재갈 뽀삐? 하하하하 그래서 여기가 뭐하는 집단인데? 여기가 뭐하는 집단인데? 야 지수야 너 모르면 나가 우리 악명높은 갱스터야 하하하하 여기 뭐하는 데야? 하하하하 우리 악명높은 갱스터야 나 보스 하라매 근데 뭐하는지도 모른다면서 하하하하 에잇 보스가 보스가 그걸 왜 몰라 하하하하 우리 갱스턴데 뭐하는 데인데? 우리 갱스터라니까? 하하하하 경필이가 하래 하하하하 경필이가 아니라 필견이야 하하하하 경필이나 필견이나 우리 갱스터 필견 갱스터인데 하하하하 아니 이름 이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보스가 위화감이 없네 바꾸지 말아주세요 다들 음식 다 챙김? 갱스터가 뭐지? 어이 보스 갱스터가 뭐지? 갱스터는 남을 괴롭히는 직업이 갱스터야 괴롭히러 가자 잠만 나 행동대장 강동원조차 막지 못하는 엄마가 왔다 기다려라 엄마 왔다고? 하하하하 누가? 하하 하하하하 야 우리 행동대장 엉크 떴다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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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너네 어리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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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희 갱스터거든요 강지영 찾았다 어 뭐야 우리 단원이야? 오! 야 우리 단원들이구나 야 다들 가보자구 야 가보자 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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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야 하하하하 우리 완전체다 야 하하하하 야 우리 완전체 다 됐다 야 가자 가자 걔 의지할만하다 아 이거지 이게 갱스터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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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려다니는 거 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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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겁나 착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이 하하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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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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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낚싯대 줘 이리와 야 어디갔어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어디가 야 안돼 아 좋은곳으로 갔구먼 거기 너 좋은거 있냐 뭐에요 나 손필견이다 몰라요 가진거 다 내놔 한 명만 말해 하하하하 가진거 주면 봐줘 기다리기달 우리 너무 위협이 되지 않는데 가진걸 만들고 원 필근아 우리 너무 약한데 야 우리 잔챙이들만 여럿이 잔챙이들 갱단 같아 잔챙이들 갱단 제가 가진 모든거에요 제가 가진 모든거에요 고맙다 너 이름이 뭐냐 유비다 유비 민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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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수니 민수야 송민수야 우리가 그토록 아니야 민수 아니네 다른 민수네 제갈민수요 제갈민수요 뭐야 야 뭐야 제갈민수는 뭐야 어 미친거 아냐 재상 보고 놀라신거에요 제갈민수가 뭐야 제갈민수 제갈씨 이여 저 슬퍼짐 ㅋㅋ ㅋㅋㅋㅋㅋ 안돼 x5 안돼 x8 안돼 mate 안돼 안돼 잠깐만 아 야 보스 죽었다 칠칠적 보스 야 우리 얼굴 야 우리 얼마 남으면 죽었다 오늘부로 갱단은 보스가 죽었으므로 끝났습니다 다들 필기헌이의 극행 끝! 다들 빠이! 얘들아, 다음에 보자! 빠이! 극행 끝! 퇴근 따라오지마! 너희들 살아 이제! 손 씻고 살아! 왜 이렇게 해? 야, 왜 이렇게 해? 아니, 넌 영원한 우리의 구제장이다! 야, 감동이라고! 아이, 개새끼! 야! 아이, 개새끼야! 야, 미친! 야, 우리 요리 끝났다! 야, 배신이 난무한다! 야, 도망가! 도망가! 오, 배태재 칼빵 날 뻔했네! 오, 어, 안 돼!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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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옥시, 여러분, 역시 갱단원들이네! 배신이, 바로 뒤에서 도끼 찍어버리네! 역시, 믿을 놈 하나 없어! 뭐야, 먹을 거 주세요! 없는데? 아, 모닥불 있어! 모닥불 깔아줘야겠다! 여기 깔아줄 테니 이제 다들 잘 살아가라 여기서 흩어지는 거야 너도 나 강동원 전행동대장 위험 갱단이 그립다 많이 그리울 거야 우리 다음에 감옥에서 만나자 난 갱단을 떠나기 싫어 세상에 잘 살아가라 참회하면서 사세요 이제 빠이 동원아 가 따라오지 말고 동원아 가라고 가 이제 오지마 깨끗하게 살아야지 갱단에 오지 말고 님은 왜요 아 빨리 아지트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오른쪽이었나 너 왜 따라와 저기요 우리 갱단 해제했는데 우리 갱단 끝났어 알았지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래 일로와 고맙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더라 여기가 어디더라 야 가라고 왜 따라와 여기서 한시 방향이지 여기다 여기 여기 거기 여기 경두 제갈용천 어, 잠깐만, 이게 뭐야? 강지영 보아라, 나 손필견 오늘도 먼저 퇴근한다 그럼 이만 화학 ướ 워에 resilient 애들아 좀 가라 야 뭐야 언젠가 또 다arin 다시 또다し 다음에 보자 손필견 본좌 강지영